긴급속보 국산공대공 실전미사일 정격공개 KF-21 국산 미사일 9발 실전발사 사거리 1200km 독침 무기 공개 KF-21 극한의 고바듬각 비행시험 최초 성공 지난 1월 12일 우리 손으로 만든 KF-21C 제2호기가 고바듬각 조정안정성 비행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고바듬각 비행시험은 상승각을 최대 약 70도로 유지한 채 고도 약 3만 8천풋 이상까지 비행한 뒤 저속 약 20km 미만 상태에 도달한 이후 복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듬각이란 전투기 날개의 시위선과 공기이동 방향이 이루는 각도를 의미하는데요. 동체 앞부분을 상하로 움직여 공격할 수 있는 각도라는 의미에서 공격각이라고도 불리고 있고 일반적인 비행환경에서 전투기의 바듬각 한계치는 50도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KF-21은 2016년부터 K의 주간으로 인도네시아와 공동 개발 중인 4.5세대급 전투기인데요. 현재 전 세계에서 4.5세대급 이상의 초음속 전투기 개발에 성공한 나라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프랑스 스웨덴 유럽연합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이며 우리나라는 그 뒤를 이은 여덟번째입니다. KF-21은 강력한 공대공미사일인 미티어를 아시아 최초로 장착할 예정이며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인 능동이상배열, 예세, 네이더를 국산화해 활용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공군은 2026년 이후 KF-21이 양산되면 120여대를 도입해 전력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KF-21의 고바듬각 시험비행 최초 성공 장면?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지난번 글에서 미공군의 차세대 공중지배 프로그램에 탑재될 새로운 개념의 탄두가 관절로 연결된 공대공미사일 무넨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근본에는 이 무넨티미사일보다는 전력화가 반세대 정도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암-120음음 후속의 차세대 공대공미사일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9X의 후속으로 보잉이 개발 중인 미사일로 모듈식 컨셉을 적용하여 부스터, 탄두, 시커 등을 임무에 맞게 교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모듈식 로켓 모터 또는 부스터는 다른 크기의 무기를 배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F-35 및 F-22 전투기에는 아마암 크기 배의 추가 부스터가 없는 작은 타임망 위기를 배치할 수 있으며, B-21 레이더와 같은 큰 항공기의 암라함 크기 배에는 짧은 로켓 모터 타입 MM1기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모듈형으로 기존 장거리에서 주로 사용되던 MW 시커 외 적외선 시커가 장거리에 사용될 때 공중 위협에 대한 수동 교전, 전자기 방출이 없음과 RF재밍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데이터링크 기술의 발전으로 장거리 간 초기부터 중간 경로까지 표적 업데이트 제공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새로운 암에 매우 유익한 속성이 될 것입니다. 마암은 단거리, 캠, 컴팩트 에어 투 에어 미셀, 사거리 연장, 렘암, 익스텐디드 레인지, 장거리, 렘암, 롱 레인지, 버전으로 진행 중입니다. 이들 중 렘암은 필연적으로 레이시안이 암 마이너스 125만암 후속으로 개발 중인 레이더블유 롱 레인지 인게이지먼트 웨펀와 경쟁 관계입니다. 레이더블유 롱 레인지 인게이지먼트 웨펀는 조기 경보기, 공중급유기, 폭격기 등을 목표로 하는 사이즈가 큰 무기입니다. 2021년 미공군은 새로운 초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는데 F-15EX 전투기가 이를 탑재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마절러 어드밴스트 미셀은 가장 유력한 초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잠재적 후보입니다. 공군이 F-15EX와 같은 전투기에서 맘을 시험할 계획이지만 무인 플랫폼에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시쉐이, 컬래버레이티브 컴베트 에어크래프트의 롱샷 프로그램에는 제너럴 어타믹스 에러 노트케 시스템즈, GSI 노어스러프 그러먼 및 라키드 마우턴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되는 무인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라키드 마우턴이 개발 중인 이 공대공 미사일은 N-120엠과 유사한 사이즈로 2019년에 등장했으나 공개된 정보는 거의 없습니다. 2020에서 21년에 미공군의 실사격이 진행되었으며 공군과 해군에 곧 인도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너럴은 N-120엠보다 더 먼 거리에서 목표물을 타격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중국 PL-15 러시아 R-37m에 맞서 고급진 공중전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레이시안의 다른 컨셉 중 하나로 M-120엠의 절반 크기로 동급의 사거리를 추구하는 미사일입니다. F-35 또는 F-22와 같은 전투기가 내부에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의 수를 효과적으로 두 배로 늘릴 수 있습니다. 처음엔 사내 프로젝트였으나 2022년 12월에 미공군 연구소 아프아레의 자금지원이 결정되었습니다. 페러그린은 이와 같은 저피탐 전투기가 스텔스 특성을 유지하면서 탄창 용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라키드 마우턴이 개발 중인 미사일로 2019년부터 미공군 연구소 아프아레 가압 평가에 들어갔으며 쿠더의 컨셉은 페레그린처럼 M-125m의 절반 크기의 미사일 로켓 동체 주변의 방향 전환 등을 위한 측추력기를 단 독특한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암레험보다 사거리가 짧기 때문에 연료를 위한 공간 확보를 위해 탄두를 제거하고 히트투 킬 설계를 적용하여 탄두 없이 운동에너지를 사용하여 직접 타격하도록 하였습니다. PGM형 구개발본 부장님께서 독특한 형상의 미사일 두 종을 소개해 주셨는데 하나는 이스라엘의 다비즈 슬림 K-밴드 아이스 플러스 CCD IR 복합 탐색기 탑재에 따른 네이돔이 돌고래 코아 같은 형상 또 하나가 바로 코디에 동체 주변의 다량의 구멍을 뚫린 측추력기 였습니다. 코디에의 다량의 구멍 뚫린 측추력기 형상은 탄두가 제거됨에 따라 타겟 근처에서 직접 타격을 위한 극도의 민첩한 방향 전환을 위함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우리나라는 국내 기술로 KF-21 전투기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KF-21에 탑재할 단거리 공대 공유도탄 개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현재 개발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 무기체계 패키지형 핵심 기술 과제 진행 중 탑재 모델은 미국 네이시안의 I-9X가 아닌 독일 딜 디펜스의 I-8 유도탄이 채택되어 KF-21 초도 배치 모델에 탑재되고 이후에는 국내 개발 유도탄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현재 당사는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의 무기체계 패키지형 핵심 기술 과제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 무장 데이터 링크 및 탐색기 설계 기술 22-26 응용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핵심 기술 과제의 성공적인 수행을 통해 무기체 개개발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KF-21 탑재될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 역시 미국 네이시안의 I-120만이 아닌 범유럽 영국 주도 엔비더의 미티어, 미드, 비버랭, 비안드 비주얼 레인지 에어 투 에어 미셀 가 선정되었습니다. 미티어는 덕티드 로켓 기술을 적용해 막사의 속력으로 100km 밖의 적 스텔스기를 잡을 수 있는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으로 암라함보다 7,8배 뛰어난 능력으로 평가됩니다. 현재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 개발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 개발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넥스 1은 공대공 무장에서는 한국형 맘을 준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는 KF-21 수출에 동반되는 무장 수출 측면에서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부스터, 판도 시커 등을 임무에 맞게 배치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 적용한다면 수출 성공에 매우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기존에 언급했듯이 SW 설계 방법론 수립과 함께 SW뿐 아니라 SW를 포함하는 마절러 OSL을 유도탄에 적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단독 한미 포세이돈, 글로벌호크 MDL 일대서해상에 연일 투입 한미군 당국이 최근 최신의 대잠초계기와 고고도 무인정찰기 등 고성능 대북 감시 전력을 군사분계선 MDL 일대와 서해상에 잇따라 투입하고 있다. 다음 달 시작하는 한미연합훈련을 겨냥한 북한의 도발징후를 포착하고 집중 감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7일 오전 미 해군의 포세이돈 P-8A 대잠초계기 일대가 인천과 충남 서산 인근 서해상으로 나라와 장시간 정찰비행을 했다. 앞서 24일에도 포세이돈 초계기가 서해상의 같은 구역을 여러 차례 선에 비행한 바 있다. 미 해군의 최신의 대잠초계기인 포세이돈은 음파탐지기, 소나를 물속으로 투하해 최대 400km 밖에 적 잠수함 위치를 탐지하고 사정권에 들어온 적 잠수함에 어뢰를 투하해 공격할 수 있다. 포세이돈 초계기는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서 이륙해 한국에 전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날 26일에는 우리군의 글로벌호크 고고도 무인정찰기가 서울 이북의 MDL 인근 동서 구역을 오가면서 장시간 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호크는 20km 고도에서 지상 30cm 크기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찰위성급 능력을 갖추고 있다. 군 관계자는 MDL 이북의 북한군 병력과 장비 움직임을 송금보듯이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신형지대함 순항미사일 발사를 참관하면서 백령도와 연평도를 콕 찍어 도발 협박을 하면서 서해 북방한계선, NLL, 무력화 의도를 노골적으로 내비친 바 있다. 한미는 다음 달 연합훈련을 겨냥해 북한이 서해 NLL과 서북도서 일대를 향해 미사일을 쏘거나 해상폭격을 강행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군 소식통은 북한이 서해 NLL로 우리군의 주위를 돌린 뒤 MDL 인근에서 모종의 기습 도발에 나설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미군의 고성능 첨단 감시 전력이 서해 NLL과 MDL 등 접촉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것도 이 같은 도발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한미의 고성능 대북 감시 전력의 항적을 의도적으로 노출했다 지켜보고 있으니 도발 엄두를 내지 말라고 북한의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의미로도 해석된다.